1번은 너무 쉬운 판례여서 물구멍 판례는요 1번 보면은 우리가 언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구가 틀렸죠? 여기가 특히 우리 시험이 안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는 언천수 있죠? 언천수 언천수는 생활용수이다? 아니다? 아니다 언천수 이렇게요 2번은요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이죠? 물권으로 통행권이 타인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죠? 이것을 타인의 토지가 뭐냐? 사도죠 통행권이죠? 개인의 토지예요 토지에 있는 통행권이 사도인데 사도 통행권으로서의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된다 안된다? 안되죠? 3번 글림공고를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헌이용권 줄고요 공헌이용권은 베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은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간습법상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특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형식주의죠 형식주의란 말이 뭐예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형식주의니까요 취득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5번은요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매수인 의뢰계 등기 없이 뭐만 이전하죠? 점유만 이전해도 의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했나요? 무허가 건물이죠? 갑이 신축했으면 갑은 등기 없이 소유자죠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의뢰계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했죠? 그러면 우리가 신축자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이전 받은 사람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죠 등기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오른손 몇 번이죠? 4번이죠? 4번 이렇게 자 2번요 우리가 이제 물건적 청구권이죠? 물건적 청구권은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물건적 청구권은 매년 시험에 나오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에서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점유권 점유가 하지 않는 경우 있죠 어디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죠? 그래서 반환청권이 없고 점유보호청권이 없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물건적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어디다? 그것은 질권하고 유치권이죠 그래서 질권하고 유치권은 원래 물건적 청구권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요 학자들이 질권을 인정을 하고요 유치권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건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1번 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늦기를 격려해준 자 격려해준 자 가로 묶어요 우리는 물건적권을 누가 행사하죠? 물건적권은 현재 침해받은 누가? 소유자가 소유자가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청구하죠? 점유자에게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하지만 점유 보조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요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물건자죠? 현재 물건자 그래서 종전 소유자나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1번은요 소유권 이전 늦기를 격려해준 자죠? 이걸 뭐란다? 종전 소유자죠 종전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자체에 대한 물건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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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항상 여기서요 물건자 청구에서 여기 불법 점유자 나오죠? 2번에도 불법 점유자가 나오죠? 3번에도 불법 점유자가 나오고요 이렇게 불법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제3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등기가 중요하죠 자 2번은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죠?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명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죠 이 사람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로 인정받아 못받아 못받죠 그러니까 직접 소유권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이렇게 매도인을 대위해서 이렇게 3번 부동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건적 정권을 유보 이거 봐봐요 양도인에게 줄고요 양도인을 뭐라 한다? 종전소유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 말이죠 양도인 종전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게 물건적 정권을 유보할 수가 없고 이때 양도인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물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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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죠 4번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미하여 인도를 했죠 이건 여러분 이것은 시험에 좀 잘 나오죠 봐봐요 이렇게 갑이요 여기 의라고 있죠? 의라고 계약해서 의리요 갑한테 잔금을 다 주고 물건을 인도받았는데 아 근데 이 사람 미등기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의리 이것을 또 병하고 매매를 하고요 목점물을 또 인도했는데 그래서 병도 지금 미등기인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의라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았죠? 비록 등기만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 갈지라도 갑하고 을사에서는 현재 누가 소유자죠? 을이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죠? 그래서 이 을은요 물건을 점유할 권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하죠 이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은 병에 대해서도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것이 이게 바로 4번이에요 지금 보시면 매매계약의 이형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건역 청구를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OX 제3자에게 물건역 청구라는 말은 반환 청구 이 말이죠 여기서 소유권에 대한 물건역 청구는 반환 청구 이 말이죠 행사할 수 없다 없다 이래야지 5번 임차인이죠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해서 소유자인 줄거 임대인 임대인을 뭐한다? 대위 대위에서 행사하죠 근데 써요? 맨 끝에다가요 뭐라 쓰냐?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이러면 임차권이 등기가 되죠 등기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은 그때는 어디 갈 수 있다? 임차권이 등기가 되죠? 그러면은 임차권의 기한 임차권의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임차권의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요? 오른 것은? 3번은요? 오른 것은 그랬죠 이러면 물건 변동이죠 물건 변동을 보면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보죠 해제 조건보 아까 했었는데 해제 조건하고 해제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해제 조건은 소급해서 무효인데 해제 조건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알겠죠? 해제 조건보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가 돼 이때 복귀가 될 때 소급비다 그때 그때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2번 을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가 자주죠? 평원공인하게 25년을 점유했죠? 아직 등기를 못했죠 등기를? 우리가 점유치적 시절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격려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맞아요? 을명의로 등기됐죠? 그러니까 아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 아직 등기를 못받았으니까 3번 국가가 구유진 임야를 불화 줄고요 불화거나 교환동라미 양녀동라미 양녀는 뭐죠? 넘겨주는 거죠? 그럼 봐봐요 여기 교환이란 말이 뭐죠? 교환이란 말은 계약이죠 계약은 뭐죠?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틀렸죠 법률의 규정이 아니고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에 해당하므로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없이도 틀렸죠 등기해야 교환력이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임야를 불화 교환 양녀 그래서 불화 처분한다 교환한다 불화하다는 것은 팔았다 매매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교환 양녀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4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런 봐봐 항상 뭐라고 하죠?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이행 판결로써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 등기 판결 판결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조정 조정 또는요 화해 또는요 일락 일락 줘서 일락 뭐든지 관계없어 뭐든지 있으면 아무튼 소유권 이전이란 말 있으면 무조건 뭐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은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5번요 매수인 의리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뭐라요? 승소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에 됐지 이전 이것은 뭐예요?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즉시 틀렸죠 즉시라는 말은 등기 없이 이 말이잖아요 틀렸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몇 번이죠? 1번 자 4번은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물건 변동이랑 중앙에 쭉 나와있잖아요 보시면 1번 신축 동그라미 신축 신축은 187조죠? 그래서 등기 없이 딱 그러면 등기 없이 2번 사회통염상 독립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뭐라고요? 독립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자 봐 우리가 건물은 뭐죠? 건물 건물은요 건물은 뭐가 건물이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으면 건물이죠? 건물이 이렇게요 이것이요 이것은 갑이란 말이죠 이것을요 이것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기 전 전해요 이것을 의리요 매수 의리 매수해가지고 의리 완공을 하죠? 완공을 하면 갑하고 의라고 쓰는 누가 수여자다? 의리 원시 치대기죠?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후 후예요 이것을 병이요 매수해가지고 완공을 했어요 매수해서 완공을 했어 그럼요 갑하고 의라고 사이에서는 누가 원시 치대기다? 갑 갑이 원시 치대기다 그래서 갑이 원시 치대기니까 갑이 보존등기하고 병한테요 이전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사회통염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이죠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이죠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을 했죠 그럼 누가 원시 치대기한다? 완공한 자가 OX X 종전 신축 최초 신축자가 원시 치대기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누구다? 완공한 자다 갑이다 갑이 치대기한다 이 말이죠 3번 사회통염상 사회통염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매도한 후 채권자 앞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 열차를 거쳤다 그러면 채권자가 원시 치대한다 이런 방법은요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이죠 그럼 이미 건물이죠 이미 원시 치대기죠 그러면 신축자가 소유자죠 그런데 채권자한테 채권자 건축주 명의 변경만 했죠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원시 치대한다 안 하죠 2번 3번 똑같아 누가 원시 치대다 최초 신축자죠 여기서는 3번에서는 채권자란 말이 나왔으니까 누구를 얘기하겠죠 반대로 하면 채무자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4번은 봐봐요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는 그 다음에 줄고 미완성 건물이죠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공사를 했죠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공사를 했죠 이런 경우는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만 한다 원시 치득한다 미완성이니까 미완성 원래의 건축주가 완성자가 해야 돼요 완성한 자가 완성한 자가 원래의 건축주가 아니고 완성한 자가 이렇게 그럼 여기는 건물의 형태라고 볼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요 의리 넘겨받아서 의리 원시 치득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치득하죠 자기 명의로 등기 없이 일을 처분한다 그럼요 등기 없이 처분하 등기 없이 처분 줄고요 등기 없이 처분 이콜 물건적 효력 그런데요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알겠죠 오른 것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5번 오른 것은요 1번 부동산 물건 물건변동 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원인 없이 말소 그럼 물건변동의 효력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거죠 여기 1번이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 2번 을 앞으로 등기가 됐죠 그런데 이 등기가 적법하게 매매가 있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된 거예요 원인 없이 말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그러면 을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왜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알겠죠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 물건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채권법하고 물건법이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채권하고 물건은 이러면 딱 보면 안겠지만 민총하고 완전히 민총은 뜻을 하나하나를 새겨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를 새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물건은 그게 없어요 물건은요 중요한 키워드 하나 딱 잡고 거기서 O냐 X냐 해요 왜요 거의 대부분이다 뭐다 판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단순하게 암기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전혀 모르고 암기할 수는 없죠 이게 다 판례니까 판례운동을 딱 보고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O다 X다가 장악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이요 증여 증여동그라미 그것을 은익행이라고 하죠 증여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했으나 매매를 등기 원인을 매매 매매동그라미 가장 매매이죠 우리가 가장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가장 매매는 언제나 무효죠 언제나 무효 그런데요 은익행인 증여로서 유효이죠 그래서 이 등기를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효력이 있다 그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유효이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자 3번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치등한 매도인을 뭐해서 대위 매도인을 대위하죠 등기 없으니까 불법 점유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불법 점유자 그러면 항상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명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대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4번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중인 자에 대해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 점유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그 철거를 음할 수 있다 구할 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4번 봐봐 4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게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인데요 지금 여기 의리요 의리 불법으로 무단 건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요 누구한테 팔았다 변한테 판 거예요 이렇게 변한테 매매를 해서 팔았어요 매매를 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등기가 된 경우가 있고 미등기가 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이 갑은요 갑은 등기가 돼 있을 때 이 병한테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등기일 때 미등기 미등기일 때는요 이 병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오 해놨는데 눈 없어요 알겠죠 된다고 해놨네요 오라고 여기에 누가 지금 불법 건축이죠 을 을이 불법 건축을 병이 샀죠 병은 불법 건축에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래도 갑은 병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 있다 있어 왜 있어 어 어디 가서 아직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안 하고 있죠 알겠죠 우리가 물건조 청구는 뭘 불문한다 물건조 청구는 규책 사유를 불문해 이 사람이 지금 잘못 있어 없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내 땅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 때문에 무단 건축된 건물 때문에 땅이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건물만 없애면 되는 거죠 건물만 그래서 건물을 없애려면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처분 권한 철거할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에어컨을 켜면 안 돼요 철거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러니까요 갑은 병은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법률상 소유자니까 법률상 소유자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다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대지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요 이 병은 건물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대지의 점유자인데 이 건물이 처음부터 불법 무단 건축이죠 그러니까 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건물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요 믿음기죠 믿음기로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죠 사실상 소유자도 대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갑은 병한테 믿음기여도 철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여기 한번 봐봐 믿음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중인자 믿음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중인자 병에 대해서 이 말이죠 건물의 권립으로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건물로 인해서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다 이 말은 건물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건축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병한테 건물의 철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철거를 구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5번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작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줘서 소유권 이전 등의 정권을 소멸시허는 진행한다 안한다 진행한다 안한다 안하죠 왜 안한다 점유를만 한 걸로 본다 계속 한 것으로 보죠 여기 이제 밤 좀 있으면 우리가 등기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보면 갑하으라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요 잔금을 다 받았어 받고 을한테요 집을 넘겨줘 그래서 인도를 받았죠 을이 그런데 아직 미등기예요 그러면 을은요 을은 갑한테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등기 청구권인데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소멸시허에 걸린다고 소멸시허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그러면 소멸시허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점유를 뭘 했다 상실했다 상실 그러면 소멸시허가 뭘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진행한다 이렇게 알죠? 상실한 몇 년? 10년 그런데 문제는 을이 다시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고 병한테 목적물을 인도했다 이 말이죠 인도했다 병한테 알죠? 그러면 이것을 점유 계속으로 본다 점유 상실로 본다 점유 이 처분을 뭘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이게 중요하죠 알겠죠? 점유 계속으로 봐 그래서 소멸시허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 갑은 갑은 을한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을 봐야 돼 아시겠죠?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시면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여기 봐봐 부동산 매수인이 동산을 인도받아 여기 인도받았죠 인도받아 점유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거면 처분 이 처물을 점유 계속이다 점유 상실이다 점유 계속 점유 계속이다 점유를 상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의 소멸시허는 뭘 한다?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 계속이니까 소멸시허는 진행하지 않는다 옆에 열줄고 서멩트다가 만약 제척기간이라면 만약 제척기간이라면 인도바다 점유해도 인도바다 점유해도 진행한다 진행한다 기간이 진행해 제척기간에 진행이 돼 인도바다 점유해도 제척기간은 뭐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1번 영향이 없다 이렇게 자 6번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6번을요 잠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보면 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요 부동산 등기법에서요 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중간 생략 등기를 보시면 여기에서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원래 계약을 했으면 이 계약은 유효잖아요 유효니까 어떻게 돼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갑은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을은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권리와 의무가 같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채권은 그럼 우리가 채권은 소멸쇼에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채권은요 뭐 할 수 있나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양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통 채권을 볼까요? 자 갑이 이렇게 의라고 있으면요 의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죠 그럼 이걸 1억 원의 채권이죠 채권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하고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의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이 있는데요 이 채권을 병한테 넘기고 싶어 병한테 병한테 채권을 양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의리 갑한테요 나 채권 너한테 있는 채권 병한테 넘겼다 통지만 하면 돼 통지 통지만 하거나 또는요 이 의리 갑한테 물어봐 내가 너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 1억 원인데 이거 내가 병한테 넘길까 하는데 너 병한테 갚을래?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그래? 응 그래 응 뭐죠? 승낙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 그러느냐 을은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갑은 채무라고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의무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권리가 있어 없어? 이 사람은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이제 문제죠 여기는 그런데요 여기는 봐봐요 매매는요 이 을은 갑한테요 이 을은 갑한테 등기를 받을 뭐가 있어? 권리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 갑은들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 등기를 줄 뭐가 있어? 의무 서로가요 의무는 권리고 의무는 권리가 돼 서로가 권리와 의무가 둘 다 다 있는 거예요 서로가 둘 다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을 의리요 이것을 병하고 계약하고 병하고 넘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이 권리만 있고 여기는 의부만 있으니까 통지나 승낙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요 권리하고 의무하고 권리하고 의무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지만 하거나 승낙만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갑에게 통지를 해 갑에게 통지하고요 갑이요 을한테 뭐라 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야 돼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야 돼 알겠죠? 반드시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럼 얘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요 시험에 나왔잖아요 작년에요 취득쇼요 취득쇼 보면 여기 이렇게 등기가 있죠? 등기가 갑이에요 여기요 을이죠? 점유죠? 점유가 을이요 을 을이요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그럼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총괄할 뭐만 있어? 뭐만? 권리만 있고 갑은 등기를 총괄할 뭐만 있어? 의무만 있잖아요 권리만 있고 의무만 있죠 그러면 의미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권을 이것을 병한테 넘기고 싶어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의미 갑한테 내가 당신 땅 20년간 점유해서 등기를 할 권리가 있는데 그건 내 병한테 넘겼으니 병한테 등기해줘라 통지만 하면 돼 또는 뭐만 있으면 돼?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점유치득쇼에서 시효 완성자가 등기부상 권리자에게 행사하는 등기 청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때는 통지나 승낙이나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요? 여기는 매매잖아요 매매 매매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을 때는 통지만 하거나 승낙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 통지와 승낙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이때 의리 또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갑한테 부탁을 해서 병 앞으로 등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등기 돼 있다 그러면 이미 등기 그러면 합의를 불문하고 합의 여부를 불문해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요 불문하고 병이 소유자가 돼 합의가 있냐 없냐 안 따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돼 합의를 불문하고 병이 소유자가 돼 지금 세세상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지기로 갑하고 의라고 의라고 병하고 병하고 갑하고 합의가 있었냐? 따지지 않는다고 무조건 병 앞으로 등기가 되면 병이 무조건 소유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은요 형사처벌 받아 안 받아? 형사처벌 받죠? 형사처벌 받지만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단속 규정 그런데 아직은 믿음기다 그럼 아직 믿음기는 뭐가 된다? 믿음기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갑과 을과 병 간에 합의가 있느냐? 또는요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죠 을이요? 을이 노 할 수 있죠? 노?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갑한테 등기 받아서 병한테 등기 해줘야죠 그럼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병이 누구를? 을을 뭐래 해서? 대위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대위해서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하기로 합의가 있다 합의 합의가 있으면 네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요 병은 병을 어떻게 해요? 직접 직접 누구에게? 을에게 아 너너너너 누구에게? 갑에게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말이 중요해 만약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갑이 거절해요 갑이 등기 해주기를 거절하죠? 그러면 을을 뭐래 해서 대위 대위해서 청구를 해 대위해서 갑이 거절하면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다시 세 번째는요 우리가요 갑하고 을하고 갑과 을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했어 매매대금 매매대금을 인상을 해 그럼 매매대금을 인상을 하잖아요 인상? 대금을 인상하죠? 그러면 인상된 대금하고 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합의가 있다 갈지라도 이렇게 갑이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갑은 여전히 을에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요 우리가 갑에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갑과 을과 병 간에 합의한 후 합의 후 합의 후에요 합의 후에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무효? 무효가 됐다? 그러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병은 갑에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책권을 병에게 양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책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병이 을의 권리를 갑에게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요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 무효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중간 생략 등기는요 단속 규정이죠? 유효이죠? 유효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고 뭐가 된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마이너스 무효가 돼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니까요 자 한번 보죠 자 1번 미등기 건물에 그게 되죠? 미등기 건물에 원시치득자와 그 승계치득자 사이 합의 줄고 원시치득자와 그 다음에 승계치득자 간의 합의 했어요? 이건 뭐예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리고 을한테 팔았어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죠? 신축할 때는 등기 없어도 되죠? 처분할 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보존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줘야죠? 그런데 갑이요? 직접 을한테 보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런 보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자 2번은요 갑이 을이요 갑소요 부동산을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했으나 등기는 간명으로 아직 남아있다 합의 여부를 분문하고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 된다 안된다 안되죠? 봐봐 합의가 있으면 여기 만약에 병은요 갑에게 합의가 있으면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지만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이 을을 뭐래서? 대위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대위해서 알겠죠?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렇게 그래서 합의가 있느냐? 직접 합의가 없느냐? 대위 이렇게 아시겠죠? 자 3번 최종 양수인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를 행사를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합치 전원에 합의가 있어야 직장 정답 몇 번이다? 3번 4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형사처벌하고 있죠?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아 문제는 뭐다? 사법상 우리 민법상으로는 사법상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이렇게 5번 최종 양수인이 병이죠? 중간자 울로부터 등기 청구를 양도 받았다 이 말이죠? 최초 양도인이 갑이죠?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줄고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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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등기명이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다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 진정한 등기명이 줄고 진정한 등기명이 회복 이것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이렇게 현재 소유자가 행사한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 이렇게 1번 이렇게 갑이에요 원래 이게 건물이 갑일 거예요 근데 2번요 의료 등수를 위조에서 등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위조 여기까지 현재 1번 누가 소유자가 누구죠 소유자는?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에요? 왜 갑이에요? 등기를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그러죠 알겠죠? 등기를 효력 발생 요건이다 비록 의라포로 등기가 돼 있어도 이것은 위조에 의해서 된 등기로써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죠 갑 그러면 갑이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등기를 찾아오는 것을 뭐라 한다? 진정한 등기명이를 회복한다고 그래 그럼 이 진정한 등기명이를 회복하려면 내가 소유자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명의를 회복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이게 회복하려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세 가지? 두 가지죠 지금 두 개 벌려놨네 알겠죠? 하나는 무슨 등기 한다? 말소 등기 하나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한다 이전 등기 말소 등기 한번 해볼까요? 1번 여기서 갑에서 2번 을로 돼 있죠? 우리 등기 말소 하니까 누가 앞으로 회복된다? 갑 앞으로 이전 등기 한번 해볼까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돼 있죠? 3번 갑이 을한테 갑이 을한테 자기의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해달라고 한다 이렇게 갑 앞으로 됐나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로 봐봐 이전 등기를 통해서 진정한 등기명이를 회복하는 것이고 말소 등기를 통해서 진정한 등기명이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누가 돼야 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가면 소유권의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의 기한 줄 것이고 소멸시효 액성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2번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장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더라도 가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번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는 말소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뭐 이것도 시험에 우리가 소멸시효할 때 물권 청구할 때 잘 나오죠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가등기를 지금 보는 거예요 1번요? 1번 지금 갑이죠? 2번은요? 2번은 지금 누구예요? 가등기죠? 가등기가 이렇게 2월 1일에 있는데요 3번요? 3번 병이한테요? 갑에서 병 앞으로 이렇게 물건이 처분이 됐어 자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가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가 있으면 우리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돼 있네 지금 가등기가 있어도 병은요? 갑한테 이전 받을 수 있고요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한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고요 가등기가 있다 해서 병은요 갑과의 계약을 이행불농을 원인으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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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가 있어도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보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병이 병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권이 여러분 봐봐요 이 가등기는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다? 번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번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몇 년에 소멸시혀 걸린다? 10년에 소멸시혀 걸린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으면 이 가등기를 뭘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죠 그래서 가등기가 10년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등기를 말소로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말소로 청구할 때 갑이 말소로 청구한다? 병이 말소로 청구한다? 이게 중요해 누가 청구한다 말소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 병한테 팔았잖아요 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으로 가등기 말소로 청구하죠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소멸시효 걸린다고 있어요?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아니한다 이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봐봐 가등기 이후에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누구죠? 병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채권이죠? 시효 완성 10년으로 소멸되었다 가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가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뭐죠?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죠? 의리죠? 의리에 대해서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렇게 3번 점유치득쇼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죠 왜요? 점유치득쇼 줄고 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을 치득해 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을 치득해 그러니까 치득쇼는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알겠죠? 4번 의리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줄고 병에게 처분했죠? 그러면 병에게 처분했죠? 이때 처분한 경우는 처분 처분이 됐죠? 처분이 점유상실이다 점유계속이다 점유계속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틀렸어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5번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봐봐 여기 봐봐 매수인 줄고 봐 우리가 이러면 채권적하고 물권적이라는 말이 있죠 채권적이 뭐고 물권적이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차이가 뭐예요? 현재 물권자다 현재 물권자 그럼 뭐? 물권적 청구권 봐봐 2번 저당권이 물권이죠 1번 무효인 1번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 2번이 1번을 그러면 2번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매도인 봐봐 어디가 있어? 여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죠? 그럼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 등기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물권이? 아니죠 그럼 뭐다?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2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죠 가등기에 의해서 뭐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 번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번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물권이? 아니죠 그럼 뭐다? 채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됐죠? 시효치득에 기한 등기 청구권이죠? 시효치득에 기한 등기 청구권이요 시효치득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이죠? 최종 양수인은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아직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것이 22회 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 것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권 청구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매수인 그 다음에 점유치득 시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가등기간 본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 이 사람들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등기의 추정력이죠 등기의 추정력이 딱 나오면 뭘 해야 되냐 등기의 추정력이 딱 나오면 이 등기가 보존등기이냐 그 다음에 이전등기이냐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이냐 이 세 가지만 딱 보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기타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환매권이냐 환매 특약의 등기 그 다음에 근저당 등기 근저당 가등기 뭐 이런 몇 가지가 있기는 있어 아니죠 그것 빼고는 이 세 가지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보존등기는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신축했는데 등기는 을앞으로 되어 있고요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요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는 을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갑이요 갑이 매도 사실을 뭐한다? 부인해 누가 부인한다? 갑이요 갑이 판 것을 부인으로 해 그럼 이런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 말은 무효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등기가 입증을 해야 돼 입증 입증을 누가 한다? 을수수로 가야 돼 추정력이 없으니까 나머지는요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우리가 혹시 기억나요? 197조 제1항에 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선의로 점유형수로 추정한다 추정하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상대의 방역이 있다 그런데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입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인 을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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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는 뭐죠?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서가 계약서가 있어야 이걸 등기 원인이죠? 매매, 교환, 증여, 계약서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등기 절차 등기 절차가 뭐 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거나 그건 무조건 뭐가 있다? 이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다? 없다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으면 그때 누가 입증한다? 추정력이 있으면 누가 입증해? 상대방이 입증한다 무효라고 추정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이 특별조치법은요 보증서나 확인서요 보증서나 확인서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 위조 그러면 추정력이 없어 자 그런데요 이번에 또 무슨 판례가 났냐면 여러분 우리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은 인정해요? 안해요? 자 등기에는 등기요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조치법에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를 받아왔어 내가 그런데 그 전에 있는 등기가 무효인 등기야 무효 무효인 등기야 이중 보존등기로 무효라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전 등기가 무효예요 이미 무효인 등기인데 그것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이제부터 할지라도 공신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 그것을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를 받아와도 무효다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 알겠죠? 나머지는 다 시험에 나왔다 그 다음에 환매 우리가 보면 환매 특약할 때는 반드시 환매대금이 얼마인지 등기도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관에 한매 특약의 내용대로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고 근대당권은요 피의담보 채권 피의담보 채권의 존재가요 추정이 되고 가등기는요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가등기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등기는 알겠죠? 왜요? 가등기는 거짓같이 즉 가등기는 순위만 보존하는 효력으로서 뭐죠? 뭐가 있다? 예비 등기에 불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가등기의 내용대로 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 봄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등기라는 게 딱 있잖아요 뭐죠? 어떤 추정적이 딱 나오면 이게 보존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특별조치법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전등기라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고하지 않다 다 이 두 놈만 찾으면 돼 그 외에는 제3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요 이러면요 우리가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 17살짜리가 우리나라는 희한하게요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그럼 17살짜리가 아파트가 있죠 미성년자가 그런데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아들에서 17살짜리 아들에서 아버지 앞으로요 등기를 이전하고 싶어 그건 못해요 그렇죠? 등기 못한다고 할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원에 특별 대리인 선임을 요청해야 돼 그래서 특별 대리인 선임이 돼서 미성년자인 아들을 특별 대리인이 대리해서 아버지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들한테 이익이다 소원이다 이익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아가 오는데 아버지가요 야 너 그냥 이거 5억짜리인데요 야 그냥 100만원 했어 그러면 아들이 싫다고 하면 아버지가 어때요 꿀밤 앞뒤로 두 개 때리면요 갑자기 매매 등기면 50만원으로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특별 대리인은 반드시 선임화도 돼 있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회적인지는 모르겠는데 17살짜리 아들에서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된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등기예요 이게 무슨 등기?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아 이전 등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고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미성년자 아들하고 계약을 할 때 특별 대리인이 선임이 돼가지고 했나 보다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모르겠는데 왜 내가 등기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런다 보다 이렇게 다시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갑이요 뭐라고 하냐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갑이 뭐라고 하냐 자기는 등기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을은 뭐라고 하냐 을은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는 그래서 위임장을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갑의 대리인으로부터 등기 받았는데 그럼 무슨 등기죠 이전 등기죠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이전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 했죠 일단 추정력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본인이 나는 저놈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정하니까 다투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증명을 딱 해봐 그러면 얘는요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에 또 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니까요 자기 동생이 등기를 해줬는데요 그걸 가지고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에 가지고 또 자기 동생을요 또요 감방에 쳐넣어 가지고요 국가 공무원의 신부를 유지하게 할 수는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입증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증명 책임이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는요 봐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갑하고 뭐라고 의라고 뭐가 있어 있으면 만약에 증명 책임이 유효를 무효를 주장한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입증한다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유효를 주장하는 을이 입증한다 그러면 되는가 왜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니까 얘는 유효를 주장하겠네 원래는 예를 들어서 107조 비지니 표시로 무효이다 하는 것은 상대방이 상대방이 하는 것은 상대방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증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을 반대로 유효를 주장하는 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맞냐고 맞아 틀려? 아니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증명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그럼 반대로 하면 얘는 그러면 유효를 주장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유효다고 증명해야 되는가 OX? X란 말이죠 증명책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야 그럼 너가 한번 증명해봐 이러지 그럼 법원 가서 서로 알겠죠? 그러다 보면 150년 재판이 걸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증명책임은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증명하는 것도 어렵고 무효라고 증명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책임을 잘못하면 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은 아무나한테나 증명책임을 묶여서 지우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법률관계 분류설에 의해서 주요사실을 누구하고 간접사실 간접사실과 정황증권을 누구하고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법률가 없고 일단 입증책임은 실체법 민법에서 봤을 때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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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요 우리가 만약에 추정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추정한다 그러면 누가 유리해 상대방이 유리하죠 그러면요 현재 유리한 사람이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유리한데 말 잘못하면 불리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유리한 사람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현재 상태에서 뭐한 사람이 불리한 사람이 증명해요 실체법은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불리한 사람이 증명하면 나중에 뭐가 돼 유리하게 되는 거죠 유리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요 갑이요 갑이 을한테 돈으로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을이요 갑한테 돈으로 갚았어요 갚아서 나 받았어요 분명히 현금으로 그런데 내가 아직 영수증을 안 줬어요 영수증을 내가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요 돈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나는 분명히 돈 받았죠 영수증 안 줬죠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제기하죠 그러면 갑이 유리해요 받은 을이 유리해요 을이 유리하죠 을이 을이 유리해도 받은 사람이 왜요 뭐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나는 갚았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추정이란 말이 있으면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고 추정이란 말이 없으면 누가 증명한다 내가 증명한다 그래서 다시 보존등기는 누가 신축은 갑이다 등기는 을이다 그 다음에 사정은 갑이다 등기는 을이다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사실을 부인한다 추정력이 없다 을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전등기는 이전이니까 계약서가 있죠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고가 자르면 추정력이 없다 알겠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다 특별조치법은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추정력이 없다 그런데 앞등기가 무효인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받았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만 딱 알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정도만 우리가 보면 특히 여기 있어요 가등기가 주로 잘 나오죠 가등기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자 문제가 뭘까요 자 1번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이네 보존 보존 동그라미 보존이란 말이 키워드예요 그러면 신축한 것이 아니다 신축 신축이 아니다 그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인정된다 틀렸죠 2번 등기 명의이니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 거기까지 줄고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존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특별조치법이에요 어 이 말이 보존 등기냐고 이전 등기냐고 특별조치법이냐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요 딱 있는 것만 알고 없는 건 모르면 그건 안 되죠 계약서는 뭐 계약서는 뭐라고 계약을 뭐라고 그래 계약 계약을 뭐라고 그래 계약이란 게 뭐냐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되죠 민법 총체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고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되죠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이죠 원인 원인 그러니까요 원인이란 말은 계약서란 말이죠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봐봐 여기서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 원인 행위의 태양 태양은 뭐죠 분류이란 뭐죠 과정 등기 원인은 계약의 과정이죠 계약의 종료 태양이라면 종료 또는 요 과정 그 말은 뭐죠 매매계약 경환계약 증여계약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이니까 계약은 뭐다 이전등기죠 이전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으면 추정력이 없고 두 개가 없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봐봐 지금 여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 추정력이 없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추정력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원인의 태양이나 과정이 다소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데 다르게 운 이 놈 하고 딱 찍죠 그러면 톡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 전 소유 명의자가 실제 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죠? 허무인이죠 허무인 여러분 죽은 사람이나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허무인 그 다음에 사망자 사자 사자나 허무인 명의로 된 등기를 이전받았다 그 등기는 추정된다 안된다 안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알겠죠? 소유권은 추정된다 X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등기가 뭐가 됐어? 불법말소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요건이다 효력 발생요건 따라서 최종명의는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 이라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안된다 추정된다 안된다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추정되죠 알겠죠 왜요? 불법말소가 되면 여전히 뭐다? 소유자죠 회복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소유자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4번 무슨 등기? 이전등기죠? 이전등기는 지금 여기 딱 이전등기가 딱 나오면 딱 암기에 뭐라고 하면 우리 아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런 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뭐가 있어? 추정력 있어 그럼 잊지마 추정력이 있다 인정된다 그 놈이 정답이에요 전등기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다시 9번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나요? 봐봐 재밌는 말이죠 등기부상 명의인 갑이죠 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어 그러니까 매도인도 갑이다 이 말이죠 집 판 사람도 갑이고 등기부도 갑이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샀어요? 나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과실 없는 점유자 3번 2번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된다 OX 왜 X죠? X야 X야 왜 X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은 뭘 가지고 소유권을 정하죠? 등기부죠 등기부 여기는 뭐죠? 건축물 대장이죠? 일단은 아니죠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한테 건물 철거라고 통지하고 통지 안 하면 과징금 물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어제 누군가가 요즘 사진관 셀프 사진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사진관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어도 되나 봐요 그런 사진관을 하는데 실제 평수가 8평인가 있으면 되는가 봐요 그런데 서울이에요 보면 봉촌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시유지 땅 위에 무허가 건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가 무허가 건물 무허가 땅 위에 시유지 땅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인 거예요 임대인이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서울시 시유지에 있는 땅 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83년인가 4년 이전의 것은 보호가 돼요 그 이후에 무허가 건물은 보호가 안 돼요 알겠죠? 딱 구분되어 있어 그 전에 것은 보호돼 그 이후에 보호가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그 이후에 거 있잖아요 그 이후 그 이후에 것은 어디 가냐 당연히 보호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요 무허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어 왜요? 한번 버티면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실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철거 명령이 나있다 그러면 철거한다면 그 건물만 철거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 건물만 철거해? 그런데 바로 옆에가 사진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자기 땅 위에 있는 건물 사진관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민원 놓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 무슨 관계 있어요? 알겠죠?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매도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 건물이 철거되면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하냐 그 정도까지 살려면요 오래 살아야 될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쉬워도 실제로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리고 그 건물 하나만 시유지에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일대가 등무하다 아마 시유지에 있는 땅일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다면 무허가 건축물 알겠죠? 자 3번이요 근저당권 그럼 여기에 좀 봐봐 근저당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반대로 뭐가 있다? 주된 권리 주된 권리를 뭐라고 한다? 피담보 채권 이렇게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4번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네 특별조치법 알겠죠? 그럼 특별조치법은요 봐봐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특별조치법 이전의 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 등기가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데 그 등기가 다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전됐다 이 말이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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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죠 그래서 법목된다 자 5번은요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 원인을 주장한다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등기 원인이 뭐예요? 다른 등기 원인이 뭐예요? 이전 등기잖아요 이러면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업무 빼고 업무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이 않다 두 개 보고 추정력이 있어 없어? 있죠 지금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있어? 없죠 그럼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 추정력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딱 암기해야 돼 암기 자 어떻게 무슨 등기 무슨 등기 여러분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 보면 선생님들 보면 하나하나를 설명하더라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렇게 하면 끝없어 물론 다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 암기해야 되면 등기의 추정력은 여러분요 기본서 한 번 보면 알겠지만 거의 한 번 3페이지 정도 갈 거예요 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딱 압축돼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특별 조치부 세 가지로 딱 압축이 되는 거라고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가 등기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